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한 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3연타 출마 선언 일말에 져 무참하게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누가 점지해준 길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요일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에 줄줄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 그대로입니다 어대한이니 친윤이니 반윤이니 말들은 무성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후보 모두의 출마 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나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집권 여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3연타로 날려버렸습니다 총선 패배를 거론하면서 반성과 혁신, 변화를 공통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반성도, 혁신도, 변화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하자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특검 찬성입니까? 21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의 전향적 변화도 없이 여전한 완강한 거부에 그저 눈속임 포장지를 씌운 교묘하고 교활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현재 논의되는 특검한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 선언하면 될 일 아닙니까? 새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다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3연타 출마 선언을 본 우리 국민들의 심경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